곡물가가 크게 올라 지난해 농가 소득이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.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맵쌀과 찹쌀 가격이 29.7% 오르고 감자와 고구마 가격도 40.8% 상승하면서 농가 판매 가격 지수가 2015년과 비교해 8.5% 상승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. 반면 농가가 부담한 재료비와 노무비, 경비를 집계한 농가 구입 가격 지수는 2015년 대비 2.5% 상승에 그쳐 농가 소득 증가의 요인이 됐습니다.